여기도 안하고 그래서 진짜 Gong family 일자리에 놀러 오는 포장 옷을 입고 방문하고 고춧가루 그거 보고싶어. 빗자루. 긴 빗자루. 석섭 쓸 수 있는 거 있잖아. 우리 약 탁 까면 집 사도 된대? 그래? 석캡. 또 파네? 빗자루가 어딨지? 4개로 파네. 4개에 삼먹어. 4개에 삼먹어. 4개에 삼먹어. 4개에 삼먹어. 4개에 삼먹어. 싸긴 하네. 그래. 이거 하나 사보자. 이거 밑에 거 가자. 먼지 가지고. 이렇게 갈게. 여기 브랜드 건 거 같아. 이 정도 이상 필요 없나. 죄송합니다. 이거. 이건. 이거. 진짜. 뭐. 이거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과 진짜 추워 여기 사과 너무 이거 그거 같다 쌀과자 사 사볼까? 칠리 라이스크래커 와 쌀과자가 원래 외국에서 만들었네요 아니면 얘네가 따라있나? 그지? 응 고알럿 칼슈 재밌는 버섯도 자기야 재밌는 버섯 너무 비싸다 무화과다 용과 이거 하나 잘 쓰죠? 무화과다 잘 쓰죠? 비싸다 이거 꽈리 이거 엄청 시큼해 시큼? 응 낑깽 아니고? 낑깽 아니고 낑깽 아니고 큰 팟 비싸다 원액인가봐 레몬글라스도 가네 여기 단어린트도 있네 여기 단어린트도 있네 여기 단어린트 시클 도착 미친리 사과자 비싸다 비싸다 숙주 숙주 노을 안다 사과자 사과자 파티 사과자 멈추 사과자 토마토? 어 토마토 사야 돼. 토마토 다 먹었어. 토마토 사야 돼. 토마토 사야 돼. 토마토 사야 돼. 소주가 많네. 어 이거 있다. 얘네 맛있던데. 기네스에 오마를 사. 오 카라멜 사까? 피스타추 사자. 오 카라멜 사야 돼. 뱀지 마. 오 카라멜 사야 돼. 오 카라멜 사야 돼. 엄마한테 부르는 데는 아빠도 있잖아. 오 카라멜 사야 돼. 어. 오 카라멜 사야 돼. 오 카라멜 사야 돼. 오 카라멜 사야 돼. 오 카라멜 사야 돼. 와 진짜. 불량식품의 끝판왕들이 모여있구만. 폴치 사야 돼. 우리 콜라 한 번 먹었어? 응. 네. 넵. 그지. 베이콩. 베이콘, 베이콘. 베이콘 들어가 있나 봐. 마요네즈가 아니라 베이콘이. 와우. 애일리크. 트러플 크림도 판다. 적용적으로 오히려 트러플이랑 더 나. 맞아. 알림 나이 없네. 재밌어. 잠이 있어 이거 맞아 사베큐는 이거 하나 샀까? 아니 저거 우리 샀었어 예전에 진짜 맛없어 맵고? 안 매워 맵지 안 됐을 때 맛없어 이거 파네? 여기 스리라차도 있어 타다스코 스리라차 이거 진짜 스리라차 이거 맛없어 스리라차도 다 맛없어 이거 사베큐 하나 산다? 이거 이거 큰 거? 응 이거 작은 거지 큰 건 이거 우리 집에 클래식인 걸로 있고 응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출신에 출신을 받은 여자리에 와주시고 이제 출신에 출신을 받았습니다. 또 한 방으로 간곳에 출신을 받았습니다. 저녁에 출신을 받을 수 있는 여자리에 출신을 받았습니다. 저거 애들 갈게 이제 갈비리크 조각 가고 싶어요 딱 한 방에서 나 저거 애들 갈게 했지? 양수 낼 수 있게 야채까지 같이 넣는 건 다 아예 수프를 물을 수 있게 하네 갈비만 따로 안파나? 이거 에레갈비 못해, 이거 통짜야 아, 우리가 이렇게 못 떨어놨을 수가 없네 어, 얘네야 이거 이렇게 잘라놨다 아니 얘도 이렇게 썰어야 된다는가? 썰 수가 없어 얘도 찜을 해먹을 수가 없어 일단 실어놓자, 그럼 아니면 빼면 되니까 날씨가 너무 추워 1인 오 추워, 추워 추워 너무 추워 클리즈冠 샤워 다음날 네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감치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크래비 프레스는 있네. 이게 자기가 챙겨서 팬이야. 프리포티룩 프레스. 고구마 튀김. 오우 비슷해. 여기 있네 여기. 20브라운. 저거 하나 사자. 2.5kg나? 아니야 아니야. 제발. 이거는. 좀 작아보이는 데서. 이것도 2kg인가 이거는. 3kg. 2.5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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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겠다. 2.5kg. 1.5kg. 1.5kg. 8.9kg. 이거 진짜 맛있는 건데. 같이 한 번 사줘. 잘 먹을래? 노르딕이 더 비싸네. 좋은 건가. 그래? 가격은 너무 잘해. 이거 어떻게 이런 입장도 안 샀어. 지금 몇 개. 거기는. 여기 있네. 어디 있어? 여기 있으면 뭐. 산다? 어. 1봉. 1봉. 2봉까지는 필요 없어. 1봉. 냉동 지금 자리도 없어. 네 자리가 안 없어서. 5.5k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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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.6kg. 5.5kg. 1.5kg. 5.5kg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